하나기술 여러분들 제가 방송할 때마다 하나기술 공부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나기술 보고 있나요? 하나기술 하나기술 보고 있어요? 제가 언제부터 얘기했죠? 이 바닥구간에서부터 계속해서 이 얘기를 했었죠? 하나기술 공부 한번 해보라고 하나기술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벌써 59,100원까지 올라왔네요 이제 매도시점은 각자 알아서들 하세요 난 몰라 매도시점까지는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자 2022년 1월 10일 월요일 시장 곧 개장합니다 매수가 차이 너무 많이 나는 것들은 매수하지 마세요 그리고 매수한다 하더라도 100만원 미만으로 소액으로만 하세요 소액으로만 자 장 시작했습니다 안창재지 안창재지 2320원 2320원 3연철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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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20원 3연철강 3연철강 6,220원 마지막으로 성우테크론 성우테크론까지 5,650원 성우테크론 자 오케이 오늘은 세 종목만 끝 자 오늘은 세 종목 안창재지 그 다음에 3연철강 성우테크론까지 매수가 차이 많이 나는 것들은 매수하지 마세요 그냥 구경만 하세요 금액 무료 추천주 성우테크론 1차 목표가 돌파 성우테크론 1차 목표가 돌파 1차 목표가 성우테크론 VI 걸렸어요 성우테크론 VI 야 전 종목이 다 빠져나가고 있는데 포스코 포스코가 또 1% 가까이 올라와주고 있네 역시 정답은 철강주 말고는 없어 철강주에요 오직 철강주 VIP위원님들 우리 철강주 갖고 있는건 기가 막히죠 안 빠집니다 가격이 오늘같은 시장에서도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빨간불 들어오고 있죠 2%씩 올라가고 있죠 철강주 스틸주 다 묶어서 그냥 철강주라 그래요 스틸주가 따로 있나 스틸도 그냥 다 철강으로 묶어서 보는거지 VIP위원분들 철강주 갖고 있는거 오늘도 잘 가고 있죠 올라가는게 문제가 아니라 오늘같은 시장에서 버텨주기만 해도 땡큐야 오늘같은 시장에서는 지금 코스피 코스닥 다 작살나고 있는데 하나기술같은 경우에는 우리 VIP종목인데 제가 특별하게 우리 일반 회원님들도 공부해보라고 그렇게 많이 강조를 했던 종목입니다 올라가서부터 제가 공부하라고 했나요? 아니죠 여러분들 제 방송 매일마다 들어오셔서 제가 언제 이야기했는지 아시죠? 하나기술 5만원 때부터 제가 얘기를 했던 종목이에요 5만원 때부터 기억나세요? 하나기술 보라고 5만원 때부터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종목입니다 이거 우리 VIP종목인데 제가 이거 그냥 하나 알려드릴게요 한번 보도록 하세요 하고 알려드렸던 종목이 바로 이 하나기술이에요 보이시나요? 매매결산 보시게 되면 수익난거 보이세요? 단타는 단타대로 중장기 종목은 중장기 종목대로 거의 대부분 다 모든 종목이 수익이에요 제가 손실나는건 손실나는대로 다 이렇게 적어드리잖아요 거의 파란불 보기가 힘듭니다 거의 파란불 보기가 힘들어요 아 그나저나 시장 좀 올라와라 왜 이렇게 힘드냐 VIP 가입문이요 저 위에 전화로 전화주세요 1833-6014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1833-6014로 전화주시면 돼요 자 내일 들어갈 종목은 하나기술 2탄입니다 우리 VIP용분들 내일 들어갈 종목 하나기술 2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차트도 비슷하고 저점 공략주니까 충분하게 또 한 20% 정도는 스윙주로 끌고 나가게 되면 무난하게 먹을거라고 예상이 되니까 오늘 현금 쓰지 마시고 좀 아껴두세요 아시겠죠? 내일 들어갈 종목에 들어가세요 돈 자 오늘 무료치원 종목 정리 좀 할게요 자 오늘 무료치원 종목은 총 3종목 들어갔습니다 한창제지, 삼연철강, 성호테크론 이렇게 들어갔고 한창제지와 삼연철강은 보유중 그 다음에 성호테크론은 목표가 달성을 완료를 했죠 자 한창제지와 삼연철강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거 언제 팔아요? 손절가 얼마예요? 목표가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지 마시고 지금 여기 보이고 있는 화면 있죠 한창제지,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삼연철강,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다 어디다가 메모를 해놓으세요 아니면 사진을 찍어놓던지 그래서 목표가 오면 팔면 되는 거고 손절가 오면 손절하시면 되는 겁니다 가격 다 정해드렸으니까 가격 반드시 메모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VIP 회원분들은 하나기술을 오늘 총 20% 수익 마감을 했어요 목표가가 6만 1,500원이었는데 오늘 6만 2천원까지 최고가까지 올라주면서 목표가 20% 수익 달성을 완료했습니다 하고 더 갖고 가실 분들은 수익 실현을 다 하셔도 좋고 좀 더 보실 분들은 종가 기준으로 3일선과 5일선 이탈하지 않으면 지속 보유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저번주 금요일날 방송 끝나고 나서 파라텍으로 기가 막히게 또 수익 보고 나왔었죠 우리 VIP 회원분들 동국 SNC랑 VIP들은 여전하게 수익이 잘 나면서 리스크 관리가 잘 되고 있다 자 그리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제가 다 컨트롤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쫄지 마시고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시게 되면 지속적인 매매, 수익 나는 매매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VIP 회원들은 VIP 메시지에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시장이 그렇게 썩 좋지가 못합니다 현재 9시 51분 기준으로 코스피가 마이너스 1.08% 빠지고 있고 코스닥이 마이너스 1.35%가 빠지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모든 종목들이 약 시장의 80% 70% 넘는 종목들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3%의 하락률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장을 보시면서 아 내 종목만 빠지는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VIP 회원분들은 내일 하나기술 2탄 나갈 겁니다 하나기술 2탄 종목 나갈 거니까 오늘은 쉬어간다 생각하시고 현금 확보하는 시간으로 생각을 하고 오늘 매매는 하지 마세요 시장 어차피 꼬꾸라지고 있어서 매매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이 정도까지만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이어서 제가 해야 될 일들이 지금 바글바글해요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은 관계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 또 우리 시청자분들을 만나 뵙도록 할게요 자 VIP 문의는 위에 1833-6014로 해주시면 됩니다 1833-6014로 전화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좀 힘든 장이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좀 매매 쉬면서 현금을 좀 확보하는 시간으로 좀 생각을 하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다시 뵙도록 할게요 안녕 고생들 하셨어요 안녕 고생들 하세요 감사합니다.